피아파티 귀신 피해 가기쏭 시작 보름달이 뜬 밤 어두운 그림자 으쓱쓱한 옥상 올라가지마 소원 들어줄게 유혹에 넘어가면은 소중한 걸 가져가는 센터코르송 꿈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면 깨어나서 악몽 떨쳐버리자 아이들의 공포심 흡수해버려 센터코르송한 악몽의 시대자 문틈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궁금해도 절대 쳐다보지마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은 자신의 공간으로 끌고가 바람디 인적하나 없는 춥은 뒷골목 인형 뽑기 기계 지나쳐가자 신기한 불빛이 새어나오면 꿈인형이 움직여 한마디 눈 내리는 겨울산 오르지 말자 눈 보라치면 도망쳐가자 어른 나뭇가지 공격 퍼붓는 차가운 눈에 원본 살려 이상한 기온 드는 친구 아파트 파리 떼 보이면 도망쳐가자 욕심많은 사람 파리로 만들어 어두운 차속의 제왕 파리 파리 한방중에 신발장 소상한 소리 궁금해도 쳐다보지마 신발 훔치려다 눈 마주치면은 날카로운 고리로 공격해 양해 비오는 날 피해서 가자 초가집은 돌아서 가자 순간 이동 제주도 방안 지푸라기 우비 입은 4시 44분 44초야 4444 버스 뒤에서 타자 해골 무늬 천장 초록색 박스 귀신형을 싣고 달리는 치킨킥 바람없는 과학실 지나쳐가자 오르골 소리 뒤에서 가자 빨간 손뚱 빨간 줄 저주 조심해 발레하는 소녀 귀신 마루야미스키 포글뽀글 머리 빨간 둥근 코 피에로 만나면 도망쳐가자 풍선의 유혹 넘어가면은 영혼을 받아버려 내비로뜰 집있지 다음은 나이야 아름다운 소녀의 노래 들려오면 도망쳐가자 예쁜 목소리에 불려버리면 무서운 풍선 운격탈기 게임 방송 귀여운 BJ 앞을 불면 끄고 나오자 착한 얼굴 예쁜 미소 속으면 안 돼 앞블럭을 잡아가는 슬시 슬슬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놓겠다 오늘 밤 12시 절소 전력 훈련 수련에 산길 지날 때 무덤 피서 돌아서 가자 무덤 속에 갇힌 연어 깨어나면은 병기 공격 무서워 훌륭이 수상한 나무 피해서 가자 쫓아오는 나뭇가지 도망쳐가자 아이들의 영혼 받아버리는 거대한 나무 귀신 방역기 지적 드문 곳에 저주의 석탑 반지 보이면 지나쳐가자 반지의 주인 나타나면은 공포의 유태 받으려 손댓이 길가에 떨어진 아기 인형 귀여워도 지나쳐가자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은 무서운 악령이 살아나 벨라 대생년 기극한 향기 수상한 향수 뿌리지 말자 사람 몸에 빙의에 영혼을 뺏는 지독한 악기 공격 신선 바닥바닥 날개짓 몸은 간호사 수상한 생명체 마주치면 도망쳐가자 점점 길어지는 소품 날개공격 위험해 발제구 패극 기합체 패기제구 도망쳐가자 어둠 속에 파란 스프드 날카로운 꽃 도망간 닮은 생명체 보임에 피해서 가자 강력한 몸통 공격 날카로운 꼬리 공격 악장 기랑 냥 갱이 야채 탈탈탈 몸은 하나 머리 셋 신사와 쌍둥이 뻗어오는 물쪽에 촉수 피해서 받아 강력한 촉수 올감이 빠져나올 수 없어 슬랜덤 앤 턱수 위압 패스 했어 내 날개짓 한 번이면 충격이 어마어마할걸 나는 힘이 아주 세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아 내 촉수에 한 번 묶이면 도망치기 쉽지 않을걸 으스스한 깊은 바다 어두운 물속 이상한 느낌나면 지나쳐가자 비밀 발사 스크트 공격 무시무시해 불공기운 뱀의 환영 유름우 반드 어두운 바다 속에 커다란 두 눈 거대 물속이 푸우면 도망쳐가자 날카로운 이빨 뭐든 삼킬 수 있어 인간복이 좋아하는 화재기신 자유자재 변신 자유자재 변신하는 기다란 손톱 바람을 가르는 날 승기 슬프에서 가자 스치기만 해도 벽이 부서져 인간들을 인간들을 무시하는 초라핀 여름은 간듯 날카로운 핀을 날라와 스큐스큐 소리 가면 도망쳐가자 파리 피같아 귀엽다 생각하지마 양송도 공격 강력한 스큐스 눈 내리는 산속 지날 때 은발머리 빨뜬 신미녀 지나쳐가자 주특기는 꽁꽁 얼려버리기 얼음 비창으로 공격 무서운 지설력 다시 돌아온 지설력 등장실에 찾아온 어둠 수상한 거울 아름다운 여인의 신뢰 지나쳐가자 사랑을 원해 아이돌 팬의 영혼을 조정해 다크 브랜드 뮤비 주인공 피아나수 아이돌 공연장 귀여운 소녀 손으로 벽을 부수는 괴력 숨기고 있어 어둠이 죽으면 사라져 소녀의 비는 다크 브랜드의 여럴 팬 은은의 소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파람 소리 지팡이 짙은 할아버지 만나면 도망쳐가자 무시무시한 불꽃 하늘 내린 우유멍 이런 노 무시 하고 육 수상한 어어 해물 시 제 이외 육 상 호 육 형 띵 이외 은 여 주 list c 따뜻한 날 기상이변 문이 내리면 인적 품은 산구름 돌아서 가자 눈 속은 해골 후대 공조가 너로 불차 태양한 걸음을 다시 흔들고 난 인간들의 태어로를 용서할 수 없는 펠페보 내 날 들어온 꼴이 보이나? 여긴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 유난히 추운 날이 있다면 날 떠올려 가도 가도 똑같은 길이 살란 숲에 우선 불러 소리나면 도망쳐 가자 어두운 눈빛 좁불 맷돼지 귀신 공포의 환영에 받아버려 여덟이 전잔한 저수지 평온한 날 순할 때 더럽히는 사람 만나면 풍에서 가자 수호신이 무기화가 나면 풍화해버려 전부가 너로 다른 전설의 이유 수호신이 무기화가 나면 풍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것 구름 빛의 소원을 들어준 항아리 욕심내지 말고 등에서 가자 사진만 있으면 똑같은 모습을 당신내 수호신이 무기화가 나면 풍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것 수호신이 무기화가 나면 풍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것 수호신이 무기화가 나면 풍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것 수호신이 무기화가 나면 풍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것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 수상할 만에 나타나면 도망쳐 가자 바른 사람 반은 고양이 우상한 네모 고양이를 마음으로 진정해 반짝이는 핑크 보성 예쁜 목걸이 욕심내지 말고 등에서 가자 눈이 마주치면 전부 꿈으로 만들어 실수로 만들어라 지상에 머무는 것 재미있는 놀이기구 가득한 놀이공원 수상의 수식을 마주치면 전부 꿈으로 가자 억울 수 없는 소대수장과 공포들이 기술이 비명상의 공부에만 풍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병원에서 마주친 성당의 요로보 빨간 눈빛을 쳐다보면 도망쳐 가자 이제 우리의 전기로 이동의 사람들의 공격이 기계만 있으면 더는 나면 안아 정복이 내 눈을 보면 황금으로 변해 너가 바리지 초대상을 보내줄게 내 비명동산으로 놀러올래? 기계를 타고 천만볼 들어 이제 우리의ost probably 우리의ost now 이제 우리의 소감은 네이버 네이버 야